음악 나는 깜짝 놀라서 정임을 바라보았소. 그의 눈은 빛나고 입은 꼭 다물고 얼굴의 근육은 팽팽하게 캥겼소. 정임의 얼굴에는 찬바람이 도는 무서운 기운이 있었소. 나는 즉각적으로 죽기를 결심한 여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였소. 열정으로 불덩어리가 되었던 정임은 내가 보이는 냉랭한 태도로 말미암아 갑자기 얼어버린 것 같았소. 어디를 하고 나는 정임에 저도 데리고 가세요 하는 담대한 말에 놀라면서 물었소. 어디든지 아버지 가시는 데면 어디든지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혼자서는 못 살 것을 지나간 반달 동안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오셨다 가신 뒤에 생각해보니까 암만 해도 아버지는 다시 저에게 와 보시지 아니하고 가실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로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슨 큰 타격을 당하신 것만 같으셔요. 처음 배울 적에 벌써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반드시 무슨 큰일이 나셨느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저로에서 그러신 것만 같고 저를 버리시고 혼자 가시려는 것만 같고 그래서 달려왔더니 여기 써놓으신 편지를 보고 그 편지의 다른 말씀은 어찌 됐는지 내 일기를 보았다 하신 말씀을 보고는 다 알았습니다. 저와 한 방에 있는 애가 암만 해도 어머니 스파인가 봐요. 제가 입원하기 전에도 제 눈치를 슬슬 보고 또 책상 서랍도 뒤지는 눈치가 보이길래 일기책은 늘 새 잠그는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아마 제가 정신없이 앓고 누웠는 동안에 제 핸드백에서 샛대를 훔쳐갔던가 봐요. 그래서는 그 일기책을 꺼내어 서울로 보냈나 봐요. 그걸로 해서 아버지께서는 불명예스러운 두명을 쓰시고 학교 일도 내놓으시게 되고 집도 떠나시게 되셨나 봐요.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오실 향으로 결심을 하셨나 봐요. 아까 병원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모두 유언하시는 것만 같아서 퍽 의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 쓰시던 편지를 보고는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고 웅변으로 내려바라던 정임은 갑자기 복받치는 열정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한 번 한숨을 지우고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요. 절로 해서 아버지께서는 집도 이루시고 명예도 이루시고 사업도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어린 딸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저도 따라 죽어서 아버지 발밑에 묻힐 테예요. 제가 먼저 죽거든 제가 병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먼저 죽지요. 죽어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알타가 혼자 죽는 건 싫어요. 아버지 곁에서 죽으면 아버지께서 오 내 딸 정임아 하시고 귀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겠죠. 그리고 제 몸을 어디든지 땅에 묻으시고 사랑스러운 내 딸 정임의 무덤 이라고 폐라도 손수 쓰셔서 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임은 비쭉비쭉 하다가 그만 무릎 위에서 엎어져 울고마오. 나는 다만 죽은 사람 모양으로 반쯤 눈을 감고 앉아 있었소. 가슴속에는 정임의 곁에서 지지 않는 열정을 품으면서도 정임의 말대로 정임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으면서도 나는 이 열정의 불길을 내 입김으로 꺼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었소. 아 제가 왜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일생을 파멸시키려 난 것이지요. 제가 지금 죽어버려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버릴 테에요. 기쁘게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8살부터 오늘날까지 받은 은혜를 제 목숨 하나로 갚을 수가 있다면 저는 지금으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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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만 얼마라도 다만 하루라도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어요. 다만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제가 왜 이렇습니까? 네? 제가 어려서 이렇습니까? 미친년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실 테니 말씀해 주세요. 하루만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곁에서 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이에요? 제 생각이 죄인가요? 왜 죄입니까? 아버지 저를 버리시고 혼자 가시지 마세요. 네? 정임아 너를 데리고 가마 하고 약속해 주세요. 네? 정임은 아주 담대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하오. 그 얌전한 수사판 정임의 속에 어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가 참 이상한 일이오. 나는 귀여운 어린 계집애 정임의 속에 엉큼한 여자가 들어앉은 것을 발견하였소. 그가 몇 가지 재료 내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과 제 일기를 보았다는 것 그것을 종합하여 나와 저와의 새해 또 그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추측하는 그 상상력도 놀랍거니와 그러나 내 앞에서는 별로 입도 벌리지 아니하던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제 속에 있는 말을 거리낌없이 다 해버리는 용기를 아니 놀랄 수 없었소. 내가 사내요 어린인 내가 도리어 정임에게 리드를 받고 놀림을 받음을 깨달았소. 그러나 정임을 위해서든지 중년 남자의 의신을 위해서든지 나는 의지력으로 도덕력으로 정임을 누르고 훈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였소. 정임아 하고 나는 비로소 입을 열어서 불렀소. 내 어성은 장중하였소. 나는 할 수 있는 위험을 다하여 정임아 하고 부른 것이오. 정임아 내 속은 다 알았다. 내 마음 내 뜻은 그만하면 다 알았다. 내가 나를 그처럼 생각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기쁘게도 생각한다. 그러나 정임아 하고 나는 1층 태도와 소리를 엄숙하게 하여 내가 청하는 말은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내가 너를 친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죽고 조선에서 죽더라도 너는 죽어서 아니 된다. 차마 너까지는 죽이고 싶지 아니하단 말이다. 내가 어디 가서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내게 씌운 누명이 애매한 주를 알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 되면 너는 조선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일도 많이 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맞아서 행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다.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네가 잘되는 것만 행복되게 사는 것만 바라보고 혼자 기뻐할 것이 아니냐. 내가 다 옳게 알았다. 나는 내 말대로 조선을 영원히 떠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나는 이렇게 된 것을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고 하면 내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이제는 세상이 싫어졌다. 더 살기가 싫어졌다. 내가 십여 년 동안 전 생명을 바쳐서 교육한 학생들에게서 까지 배척을 받을 때에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다 내가 부족한 때문인 줄을 잘 안다. 나는 조선을 원망한다든지 내 동포를 원망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다. 원망을 한다면 나 자신의 부족을 원망할 뿐이다. 내가 원체 교육을 한다든지 남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할 자격이 없음을 원망한다면 원망할까. 내가 어떻게 조선이나 조선 사람을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게 남은 일은 나를 조선에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감히 십여 년간 교육가라고 자처해 오던 거짓되고 에람된 생활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남편 남편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스승은 어떻게 되고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조금도 슬프지 아니하고 도리어 몸이 가뜸하고 유쾌해지는 것 같다. 오직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 선배여 사랑하는 동지이던 남선생의 유일한 혈육이던 내게다가 누명을 씌우고 가는 것이다. 그게 어디 아버지 잘못입니까 하고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소. 모두 제가 철이 없어서 저 때문에 하고 정임은 몸을 떨고 울었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세상을 버릴 때 무슨 기쁨이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너 하나가 이 세상에서 오직 너 하나가 나를 따라주는 것이다. 아마 너도 나를 잘못 알고 따라주는 것이겠지만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처자까지도 다 나를 버릴 때 오직 너 하나가 나를 소중히 알아주니 어찌 고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임아 너는 몸을 조심하여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오래 잘 살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다오 하고 나도 울었소. 형 내가 정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잘못이지요. 그러나 나는 그때 이런 말을 아니할 수 없었소. 왜 그런 거 하니 그것이 내 진정이니까 나도 학교 선생으로 교장으로 또 주제넘게 지사로의 일생을 보내노라고 마치 오직 얼음같은 의지력만 가진 사람 모양으로 사시평생을 살아왔지만은 내 속에도 열정은 있었던 것이오. 다만 그 열정을 누르고 죽이고 있었을 뿐이오. 물론 나는 아마 일생에 이 열정의 곧비를 놓아줄 날이 없겠지요. 만일 내가 이 열정의 곧비를 놓아서 자유로 달리게 한다고 하면 나는 이 경우에 정임을 안고 내 열정으로 정임을 태워버렸을 런지도 모르오. 그러나 나는 정임이가 열정으로 탈수록 나는 내 열정의 곧비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이를 악물고 매달릴 결심을 한 것이오. 열한시 정임아 이제 병원으로 가거라. 하고 나는 엄연하게 명령하였소. 내일 저를 보시고 떠나시지요? 하고 정임은 눈물을 씻고 울었소. 그럼 제2조교수도 만나고 너도 보고 떠나지. 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였소. 이 경우에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큰 죄인이 되는 것이 정임에게 대하여 정임을 위하여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까닭이오. 정임은 무서운 직각력과 상상력을 가진 정임은 내 말에 진실성을 의심하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소. 나는 차마 정임의 시선을 마주보지 못하여 외면하여 버렸소. 정임은 수건으로 눈물을 씻고 체경 앞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그리고 저는 가요 하고 내 앞에 허리를 굽혀서 작별 인사를 하였소. 오 가 자거라 하고 나는 극히 범연하게 대답하였소. 나는 자리옷을 입었기 때문에 현관까지 작별할 수도 없어서 보위를 불러 자동차를 하나 준비하라고 명하고 내 방에서 작별할 생각을 하였소. 내일 병원에 오세요? 하고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낙로하였소. 오 가마 하고 나는 또 거짓말을 하였소. 세상을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겠지요. 철사 내가 거짓말을 한 채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정임을 위하여 거짓말을 아니할 수가 없지 않소.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면 정임은 아니갈 것이 분명하였소. 전 가요 하고 정임은 또 한 번 절을 하였으나 소리를 내어서 울었소. 울지 마라 몸 상한다 하고 나는 정임에게 대한 최후의 친절을 정임의 곁에 한 걸음 가까이 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여주고 애투를 입혀주었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정임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소. 정임의 걸어가는 소리가 차차 멀어졌소. 나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그 자리에 우툭허니 서 있었소. 창에 부딪히는 빗발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 소리가 먼 나라에서 오는 것 같이 들리오. 이것이 정임이가 타고 가는 자동차 소리인가. 나는 정임을 따라가서 붙들어오고 싶었소. 내 몸과 마음은 정임을 따라서 허공에 떠가는 것 같았소. 아 이렇게 나는 정임을 곁에 두고 싶을까. 이렇게 내가 정임의 곁에 있고 싶을까. 그러하건만은 나는 정임을 떼어버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것은 앳끓는 일이다. 기막히는 일이다. 그러나 내 도덕적 책임은 엄정하게 그것을 명령하지 않느냐. 나는 이 도덕적 책임의 명령. 그것은 더위가 없는 명령이다. 털끝만 치라도 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정임이가 호텔 현관까지 자동차를 타기 전에 한 번만 더 바라보는 것도 못할 일일까. 한 번만. 잠깐만 더 바라보는 것도 못할 일일까. 잠깐만. 1분만. 아니 1초만. 한 시그마라는 극히 짧은 동안만 바라보는 것도 못할 일일까. 아 정임을 한 시그마 동안만 더 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도어의 핸들에 손을 대었소. 안된다. 옳찬다. 하고 나는 내 소파에 돌아와서 털썩 몸을 던졌소. 최후의 순간이 아니냐. 최후의 순간에 용감이 이겨야 할 것이 아니냐. 아서라. 아서라. 하고 나는 혼자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소. 이때 짜박짜박 하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내 가슴은 쌍방망이로 두들기는 것 같이 뛰었소. 설마 정임일까. 하면서도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소. 그 발자국 소리는 분명 내 문앞에 와서 그쳤소. 그러고는 소리가 없었소. 내 귀에 환각인가. 하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소. 그러나 다음 순간 또 두어 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소. 예스? 하고 나는 대답하고 문을 바라보았소. 문이 열렸소. 들어오는 이는 정임이였소. 웬일이냐? 하고 나는 엄숙한 태도를 지었소. 그것으로 1초에 일천분지 일이라도 다시 한 번 보고 싶던 정임을 보고 기쁨을 카무플라주 한 것이오. 정임은 서슴지 않고 내 뒤에 와서 내 교의에 몸을 기대며 안만 해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만 같아서 다시 배울 기약은 없는 것만 같아서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뵙고 갈 양으로요. 그래 돌아와서도 들어올까 말까 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이것이 마지막인데 하고 용기를 내어서 들어왔습니다. 내일 저를 보시고 가신다는 것이 불허하신 말씀 같고 마지막 배웠고 배운데도 그래도 한 번 더 배웠기만 해도 하고 정임의 말은 끝을 아물지 못하였소. 그는 내 등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었소. 나는 다만 아버지의 위험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오. 정임아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내 뒤를 따라가고 싶었다. 내 몸과 마음은 내 뒤를 따라서 허공으로 날았다. 나는 너를 한 초라도 한 초의 천분지 일 동안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정임아 내 진정은 너를 언제든지 내 곁에 두고 싶다. 정임아 지금 내 생명이 가진 것은 오직 너뿐이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었소. 그러나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아니되요. 만일 내가 이런 말을 하여준다면 정임이가 기뻐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정임이에게 이런 기쁨을 주어서는 아니되요. 나는 어디까지든지 아버지의 위험 아버지의 냉정함을 아니 지켜서는 아니되요. 그렇지만은 내 가슴에 타오르는 이름 지울 수 없는 열정의 불길은 내 이성과 의지력을 태워버리려 하오. 나는 눈이 아뜩아뜩함을 깨닫소. 나는 내 생명의 불길이 깜빡깜빡함을 깨닫소. 그렇지만은 아 그렇지만은 나는 이 도덕적 책임에 무상 명령의 발령자인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오. 산 바위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것을 염하였소. 그러나 열정의 파도가 치는 곳에 산은 움직이지 아니하오. 바위는 흔들리지 아니하오. 태산과 반석이 그 흰 불길에 타서 제가 되지는 아니하오. 인생의 모든 힘 가운데 열정보다 더 폭력적인 것이 어디 있소. 아마도 우주의 모든 힘 가운데 사람의 열정과 같이 폭력적 불가학력적인 것은 없으리라. 내성 병력 글쎄 그것에나 비길까. 차라리 천체와 천체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상한 속력을 가지고 마주 달려들어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큰 소리와 우리가 굳다고 일컫는 금강석이라도 증기를 만들고야 말만한 열을 바라는 충돌의 순간에나 비길까. 형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주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비상한 존재인 건 모양으로 사람의 열정의 힘은 우주의 모든 신비한 힘 가운데 가장 신비한 힘이 아니겠소. 대체 우주의 모든 힘은 그것이 아무리 큰 힘이라고 하더라도 저 자신을 깨트리는 것은 없소.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열정은 능히 제 생명을 깨트려 가루를 만들고 제 생명을 살라서 소지를 올리지 아니하오. 여보 대체 이에서 더 폭력이요. 신비적인 것이 어디 있단 말이요. 이때 내 상태 어깨 뒤에서 열정으로 타고 섰는 정임을 느끼는 내 상태는 바야흐로 대폭발 대충돌을 기다리는 아슬하슬한 때가 아니었소. 만일 조금만이라도 내가 내 열정의 고삐에 누춤을 준다고 하면 무서운 대폭발이 일어났을 것이요. 정임아 하고 나는 충분히 마음을 진정해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정임의 얼굴을 찾았소. 네 하고 정임은 입을 약간 내 귀 가까이로 가져와서 그 시근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내 귀에 들리고 그 흐끈흐끈하는 뜨거운 느낌이 내 목과 뺨에 감각되었소. 억지로 진정하였던 내 가슴은 다시 설레기를 시작하였소. 그 불규칙한 숨소리와 뜨거운 입김 때문이었을까. 시간 늦는다. 어서 가거라. 이 아버지는 언제까지든지 너를 사랑하는 딸로 소중히 소중히 가슴에 품고 있으마. 또 후일에 다시 만날 때도 있을지 아느냐. 설사 다시 만날 데가 없다기로니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냐. 나이 많은 사람은 먼저 죽고 젊은 사람은 오래 살아서 인생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너는 몸이 아직 약하니 마음을 잘 안정해서 어서 건강을 회복하여라. 그리고 굳세게 굳세게 힘있게 힘있게 살아다오. 조선은 사람을 구한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조선서 더 일할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지만은 내야 어떠냐. 설사 누가 무슨 말을 해서 학교에서 학비를 아니 준다거든 내가 네게 준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하려무나. 내가 그렇게 해 주어야 나를 위하는 것이다. 자 이제 가거라. 내 앞길이 양양하지 아니하냐. 자 이제 가거라. 나는 내일 아침 동경을 떠날란다. 자 어서 하고 나는 화평하게 웃는 낯으로 일어났소. 정임은 울먹울먹 하고 고개를 숙이요.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소리를 하고 유리창을 흔두어. 그럼 전 가요 하고 정임은 고개를 들었소. 그래 어서 가거라. 벌써 열한시 반이다. 병원 문은 아니다니? 정임은 대답이 없소. 어서 하고 나는 보이를 불러 자동차를 하나 준비하라고 일렀소. 갈랍니다. 하고 정임은 고개를 숙여서 내게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하여 한걸음 걷다가 잠깐 주저하더니 다시 돌아서서 저를 한 번만 안아주 셔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안듯이 한 번만 안아주 셔요. 하고 내 앞으로 가까이와 서오. 나는 팔을 벌려 주었소. 정임은 내 가슴을 향하고 몸을 던졌소. 그리고 제 입뺨 젖뺨을 내 가슴에 대고 비볐소. 나는 두 팔을 정임의 어깨 위에 가벼이 놓았소. 일한지 몇 분이 지났소. 아마 1분도 다 못 되었는지 모르오. 정임은 내 가슴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뚫어지게 우러러보더니 다시 내 가슴에 낯을 대더니 아마 내 심장이 무겁게 뛰는 소리를 정임은 들었을 것이오. 정임은 다시 고개를 들고 어디를 가시든지 편지나 주셔요. 하고 굵은 눈물을 떨구고는 내게서 물러서서 또 한 번 절하고 안녕히 가셔요. 만주든지 아령이든지 조선사람 많이 사는 곳에 가셔서 일하고 사셔요. 돌아가실 생각은 마셔요.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혼자 떨어져 있으니 아버지도 제 말씀대로 돌아가실 생각은 마셔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셔요. 하고는 또 한 번 내 가슴에 몸을 기대요. 죽기를 결심한 나는 오냐 그러마 하는 대답을 할 수는 없었소. 그래서 오 내 살도록 힘쓰마 하는 약속을 주어서 정임을 돌려보냈소. 정임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게 된 때 나는 빠른 걸음으로 옥상 정원으로 나갔소. 비가 막 뿌려. 나는 정임이가 타고 나가는 자동차라도 볼량으로 호텔 현관 앞이 보이는 꼭대기로 올라갔소. 현관을 떠난 자동차 나가 전차길로 나서서는 북을 향하고 달아나서 순식간에 그 꽁무니에 달린 붉은 불조차 쓰러져버리고 말았소. 나는 미친 사람 모양으로 정임아 정임아 하고 수없이 불렀소. 나는 4층으로 되는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정임이가 타고간 자동차의 뒤를 따르고 싶었소. 아 영원한 인생의 이별 나는 그 옥상에 얼마나 오래 섰던지를 모르오. 내 머리와 낫과 베스로브에서는 물이 흐르오. 방에 들어오니 정임이가 끼치고 간 향기와 추억만 남았소. 나는 방 안 구석구석에 정임의 모양이 보이는 것을 깨달았소. 특별히 정임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내 교의 뒤에는 분명히 갈색 애투를 입은 정임의 모양이 완연하오. 정임아 하고 나는 그곳으로 따라가오. 그러나 가면 거기는 정임은 없소. 나는 교의에 안소. 그러면 정임의 시근시근 하는 숨소리와 더운 입김이 분명 내 오른편에 감각이 되오. 아 무서운 환각이요. 나는 자리에 눕소. 그리고 정임의 환각을 피하려고 불을 끄오. 그러면 정임이가 내게 안기던 자리쯤에 환하게 정임의 모양이 나타나오. 나는 불을 켜오. 또 불을 끄오. 날이 밝자 나는 비가 갠 것을 다행으로 비행장에 달려가서 비행기를 얻어 탔소. 나는 다시 조선의 하늘을 통과하기가 싫어서 북강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문사에 와서 대련으로 가는 배를 탔소. 나는 대련에서 내려서 하룻밤을 여관에서 자고는 곧 장중 가는 급행을 탔소. 물론 아무에게도 엽서 한장 한일 없었소. 그것은 인연을 끄는 세상에 대하여 연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까닭이요. 차가 옛날에는 우리 조상래가 살고 문화를 짓던 옛 터전인 만주의 벌판을 달릴 때에는 감에도 없지 아니하였소.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한가한 감상을 쓸 겨를이 없소. 내가 믿고 가는 곳은 하을빈에 있는 어떤 친구요. 그는 R이라는 사람으로서 경술련의 A씨 등의 망명객을 따라 나갔다가 아라사에서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아라사 사관으로서 구주 대전에도 출정을 하였다가 혁명 후에는 이내 적위군에 머물러서 지금까지 소비에트 장교로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육군 소장이라던가 나는 하을빈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요. 그 사람을 찾아야 아라사에 들어갈 여행권을 얻을 것이요. 여행권을 얻어야 내가 평소에 이상하게도 그리워하던 바이칼홀을 볼 것이요. 하을빈에 내린 것은 해가 니엇니엇 넘어가는 석양이었소. 나는 안중군이 이등 방문을 쏜 곳이 어딘가 하고 벌판과 같이 넓은 플랫폼에 내렸소. 과연 국제 도시라 서양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각기 제말로 짓거려 아 조선 사람도 있을 것이요 많은 다들 양복을 입거나 청복을 입거나 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아니하여 아무쪼록 조선 사람인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판이라. 그 골격과 표정을 살피기 전에는 어느 것이 조선 사람인지 알 길이 없소. 아마 허름하게 차리고 기운 없이 비창한 빛을 띄고 사람의 눈을 슬슬 피하는 저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겠지요. 언제나 한 번 가는 곳마다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나는 조선 사람이요. 하고 뽐내고 다닐 날이 있을까 하면 눈물이 나오. 더구나 하을빙과 같은 각색 인종이 모여서 생존 경쟁을 하는 마당에 서서 이런 비감이 간절하오. 아 이 불쌍한 유랑의 무리 중에 나도 하나를 더 보태는가 하면 눈물을 씻지 아니할 수 없었소. 나는 역에서 나와서 어떤 아라사 병정 하나를 붙들고 아래 아라사 이름을 불렀소. 그리고 아느냐고 영어로 물었소. 그 병정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지 또는 아를 모르는지 무엇이라고 아라사 말로 지껄이는 모양이나 나는 물론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짐작하고 한 번 더 분명히 요십 알렉산드로비치 리가이 하고 불러보았소. 그 병정은 빙그레 웃고 고개를 흔두어 이 두 애국 사람의 이상한 교섭에 흥미를 가지고 여러 아라사 병정과 동양 사람들이 십여 인이나 모여들었소. 그 병정이 나를 바라보고 또 한 번 그 이름을 불러보라는 모양 같기에 나는 이번에는 아래 아라사 이름에 제너럴 이라는 말을 붙여 불러보았소. 그랬더니 어떤 다른 병정이 뛰어들며 게네라오 리가이 하고 안다는 표정을 하오. 게네라오라는 것이 아마 아라사 말로 장군이란 말인가 하였소. 예스 예스 하고 나는 기쁘게 대답하였소. 그러고는 아라사 병정들끼리 무예라고 지껄이더니 그 중에 한 병정이 나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제가 마차 하나를 불러서 나를 태우고 저도 타고 어디로 달려가오. 그 아라사 병정은 친절히 알지도 못하는 말로 이것저것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더니 내가 못 알아듣는 줄을 생각하고 내 어깨를 툭 치고 웃소. 어린애와 같이 순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나는 고맙다는 표로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서양시가로 달려가다가 어떤 큰 저택 저택 이르러서 마차를 그 현관 앞으로 들이몰 하소. 현관 에서는 중졸이 나왔소. 내가 명함을 들여 보냈더니 부관인 듯한 아라사 장교가 나와서 나를 의리의리한 응접실로 인도하였소. 얼마 인도라니 중년이 넘은 어떤 대장이 나오는데 군복에 칼끝만 늘렸소. 이게 누구요? 하고 그 대장은 달려들어서 나를 깨아놨소. 25년 만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 알아본 것이오. 이윽고 나는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만났소. 그들은 다 아라사 사람이오. 저녁이 끝난 뒤에 나는 아래 부인과 딸의 음악과 그림 구경과 기타의 관달을 받고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소. 경술련 당시 이야기도 나오고 A씨의 이야기도 나오고 R의 신세 타령도 나오고 내 25년간의 생활 이야기도 나오고 소비에트 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하얼빈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네가 어려서 서로 사귀던 해구담도 나오고 이야기가 그칠 바를 몰랐소. 조선은 그립지 않은가 하는 내 말에 쾌활하던 R은 고개를 숙이고 추연한 빛을 보였소. 나는 R의 추연한 태도를 아마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으로만 여겼소. 그래서 나는 그리 침음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나 나는 고국을 떠난지가 일주일도 안 되건만은 못 견디게 그리운데 하고 동정하는 말을 하였소. 했더니 이 말 보시오. 그는 침음을 깨트리고 고개를 번쩍 들어. 아니 나는 고국이 조금도 그립지 아니하이.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은 자네 말을 듣고 고국이 그리운가 그리워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 것일세.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는 고국이 그립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 그야 어려서 자라날 때 보던 강산이라든지 내 기억에 남은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아니하지만은 그것이 고국이 그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 밖에는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고국이 그리운 것을 찾을 길이 없네. 나는 지금 자네를 보고 또 자네 말을 듣고 오래 잊어버렸던 고국을 좀 그립게 그립다 하게 생각하려고 해보았지만은 도무지 나는 고국이 그립다는 생각이 나지 않네. 이 말에 나는 깜짝 놀랐소. 몸서리치게 무서웠소. 나는 해에 오래 표랑하는 사람은 의뢰 고국을 그리워 할 것으로 믿고 있었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은 고국을 사랑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려던 이 사람이 도무지 이처럼 고국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놀라운 정도를 지나서 괘씸하기 그지없었소. 나도 비록 조선을 떠난다고 영원히 버린다고 나서기는 했지만은 나로는 죽기 전에는 아니 비록 죽더라도 잊어버리지 못할 고국을 잊어버린 알의 심사가 난측하고 원망스러웠소. 고국이 그립지가 않아? 하고 알에게 묻는 내 어성에는 격분한 빛이 있었소.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고국에 무슨 그리울 것이 있단 말인가. 그 빈대 끓는 오막살이가 그립단 말인가. 나무 한 개 없는 산이 그립단 말인가. 물보다도 모래가 많은 다 늙어빠진 개천이 그립단 말인가. 이 무기력하고 가난한 식이 많고 싸우고 하는 그 백성을 그리워 한단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그리워할 음악이 있단 말인가. 미술이 있단 말인가. 문학이 있단 말인가. 사상이 있단 말인가. 사모할 만한 인물이 있단 말인가. 날더러 고국의 무엇을 그리워하란 말인가. 나는 조국이 없는 사람일세. 내가 소비에트 군인으로 있으니 소비에트가 내 조국이겠지. 그러나 진심으로 내 조국이라는 생각은 나지 아니하네. 하고 저녁 먹을 때 약간 붉었던 알의 얼굴은 이상한 흥분으로 더욱 붉어지요. 알은 먹던 담배를 화나는 듯이 잿더리에 집어던지며 내가 하얼빈에 온 지가 인제 겨우 3,4년밖에 안 되지만은 조선 사람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와서 달라는 것도 달라는 것이지만은 조선 사람이 또 어찌 하였느니 또 어찌 하였느니 하는 불명예한 말을 들을 때에는 나는 금시에 죽어버리고 싶단 말일세. 내게 가장 불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국이라는 기억과 조선 사람의 존재일세. 내가 만일 어느 나라의 독재자가 된다고 하면 나는 첫째로 조선인 입국 금지를 단행하려네. 만일 조선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약이 있다고 하면 나는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사먹고 싶어. 하고 알은 약간 흥분된 어조를 늦추어서 나도 모스크바에 있다가 처음 원동에 나왔을 적에는 길을 다녀도 혹시 동포가 눈에 뜨이지 아니하나 하고 찾았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동포를 만나면 반가위 손을 잡았지. 했지만 점점 그들은 오직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일세. 이제는 조선 사람이라고만 하면 만나기가 무섭고 끔찍끔찍 하고 진저리가 나는 걸 어떡하나. 자네 명함이 들어온 때에도 조선 사람인가 하고 가슴이 뜨끔했네. 하고 알은 웃지도 아니하오. 그의 얼굴에는 군인다운 기운찬 얼굴에는 증오와 분노의 빛이 넘쳤소. 나도 자네 집에 환영받는 나그네는 아닐세 그려. 하고 나는 이 견디기 어려운 불쾌하고 무서운 공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담 삼아 한마디를 던지고 웃었소. 나는 알의 말이 과격함에 놀랐지만은 또 생각하면 알이 한 말 가운데서 들을만한 이유도 없지 아니하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알을 괘씸하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버린다는 조선을 위하여서 가슴이 아팠소. 그렇지만 이제 나 따위가 가슴을 아파한 데야 무슨 소용이 있소. 조선에 남아계신 형이나 알의 말을 참고삼아 쓰시기 바라오. 어째으나 나는 알에게 목적한 여행권을 얻었소. 알에게는 다만 나는 피곤한 몸을 좀 정향하고 싶다. 나는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바이칼 호반에서 눈과 얼음의 한 겨울을 지내고 싶다는 것을 여행의 이유로 삼았소. 알은 나의 초췌한 모양을 짐작하고 내 핑계를 그럴듯하게 아는 모양이었소. 그리고 나더러 이왕 정향하려거든 카푸카 지방으로 가거라. 거기는 기후 풍경도 좋고 또 여왕은의 설비도 있다는 것을 말하였소. 나도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기타의 여행기 등 속에서 이 지방에 관한 말을 못 들은 것이 아니나 지금 내 처지에는 그런 따뜻하고 경치 좋은 지방을 가릴 여유도 없고 또 그러한 지방보다도 눈과 얼음과 바람의 시베리아의 겨울이 합당한 듯 하였소. 그러나 나는 알의 호위를 굳이 사양할 필요도 없어서 그가 써주는 대로 소개장을 다 받아 넣었소. 그는 나를 천암메부 간이라고 소개해 주었소. 나는 모스크바 가는 다음 급행을 기다리는 사흘 동안 알의 집에 손이 되어서 알 부처의 친절한 대우를 받았소. 그 후에는 나는 알과 조선에 관한 토론을 한 일은 없지만 알이 이름 지어 말할 때에는 조선을 잊었노라 그리워 할 것이 없노라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조선을 못 잊고 또 조선을 여러 점으로 그리워 하는 양을 보았소.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게 여겼소. 나는 금요일 오후 3시 모스크바 가는 급행으로 하을빈을 떠났소. 역두에는 알과 알의 가족이 나와서 꽃과 과일과 여러 가지 선물로 나를 전송하였소. 알과 알의 가족은 나를 정말 형제의 예로 대우하여 차가 떠나려 할 때에는 포옹과 키스로 작별하여 주었소. 이날은 퍽 따뜻하고 일기가 좋은 날이었소. 하늘에 구름 한 점 땅에 바람 한 점 없이 마치 늦은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이었소. 차는 떠났소. 판다는 등 안 판다는 등 말썽 많은 동중로의 국제열차에 몸을 의탁한 것이오. 송화강의 철교를 건너오. 아 그리도 낯익은 송화강. 송화강이 왜 낯이 익소. 이 송화강은 불암산의 근원을 바라여 광막한 북만주의 사람도 없는 벌판을 혼자 소리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내 신세와 같소. 이 북만주의 벌판을 만든 자가 송화강 이지만은 나는 그만한 힘이 없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오. 이 광막한 북만의 벌판을 내 손으로 개척하여서 조선 사람의 낙원을 만들자 하고 뽐내어 볼까. 그것은 형이 하시오. 내 어린 것이 잘하거든 그놈에게나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시오. 동양의 국제적 괴물인 하얼빈 시가도 까맣게 안개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소. 그러나 그 시가를 싼 까만 기운이 국제적 풍운을 포장한 것이라고 할까요. 가도 가도 벌판 서리맞은 마름불 바다 실개천 하나도 없는 메마른 사막 어디를 보아도 산 하나 없으니 하늘과 땅이 착 달라붙은 듯한 천지 구름 한 점 없건만은 그 큰 태양 가지고도 미처 다 비추지 못하여 지평선 홀을 그린 지평선 위에는 항상 황혼이 떠도는 듯한 세계 이 속으로 내가 몸을 담은 열차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해가 가는 걸음을 따라서 달리고 있소. 열차가 달리는 바퀴소리도 반향할 곳이 없어 힘없는 한숨같이 쓰러지고 마오. 기쁨 가진 사람이 지루해서 못 견딜 이 풍경은 나같이 수심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공상의 말을 달리기에 합당한 것이오. 이곳에도 산도 있고 냇물도 있고 산림도 있고 꽃도 피고 날짐승 길짐승 날고 기던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던 것이 몇만 년 지나는 동안에 산은 낮아지고 고른 높아져서 마침내 이 꼴이 된 것인가 하오. 만일 큰 힘이 있어 이 광야를 파낸다 하면 물 흐르고 고기 놀던 강과 웃고 울던 생물이 살던 자치가 있을 것이오. 아 이 모든 기억을 꽉 품고 죽은 듯이 잠잠한 광야에 내가 탄 차가 F역에 도착하였을 때는 북만주 광야에 석양의 아름다움은 그 극도에 달한 것 같았어. 동긋한 지평선 위에 거의 걸린 커다란 해. 아마 그 신비하고 장엄함이 내 경험으로는 이곳에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이글이글 이글이글 그러면서도 둥글다는 채무를 변치 아니하는 그 진은 해. 게다가 먼 지평선으로부터 기어드는 황호는 인제는 대지를 거의 다 덮어버려서 마른 풀로 된 지면은 가뭇가뭇한 빛을 띠고 사막에 가는 모래를 머금은 진은 해의 광선을 반사하여서 대기는 짙은 자줏빛을 바탕으로 한 가지각색의 명암을 가진 오색이 영롱한 도무지 내가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색채 세계를 이루었소. 아 좋다. 그 속에 순같이 빛나는 수없는 작고 큰 호수들의 빛. 그 속으로 날아오는 수없고 이름 모를 새들의 떼도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오.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소. 거의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짐의 일부분은 미처 가지지도 못하고 뛰어내렸소. 반쯤 미친 것이오. 정거장 앞 조그만 아라사 사람의 여관에다가 짐을 맡겨버리고 나는 단장을 끌고 철도 선로를 뛰어 건너서 호수에 수은빛 나는 곳을 찾아서 지향없이 걸었소. 한 호수를 가서 보면 또 저편 호수가 더 아름다워 보이오. 원컨대 저 지는 애가 다 지기 전에 이 광야에 있는 호수를 다 돌아보고 싶소. 내가 호수가에 섰을 때 그 거울같이 잔잔한 호수면에 비치는 내 그림자의 외로움이오. 그러나 아름다움이오. 그 호수는 영원한 우주의 신비를 품고 하늘이 오면 하늘을 새가 오면 새를 구름이 오면 구름을 그리고 내가 오면 나를 비추지 아니하오. 나는 호수가 되고 싶소. 그러나 형 나는 이 호수면에서 얼마나 정임의 얼굴을 찾았겠소.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동경의 병실에 누워있는 정임의 모양이 몽고 사막의 호수면에 비칠야 있겠소. 없겠지마는 나는 호수마다 정임의 그림자를 찾았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애로운 내 그림자뿐이오. 가자. 끝없는 사막으로 한없이 가자. 가다가 내 기운이 지나는 자리에 나는 내 손으로 모래를 파고 그 속에 내 몸을 붓고 죽어버리자. 살아서 다시 볼 수 없는 정임의 이데아를 안고 이 깨끗한 광야에서 죽어버리자. 하고 나는 지는 해를 향하고 한정없이 걸었소. 사막이 받았던 따뜻한 기운은 아직도 다 식지는 아니하였소. 사막에는 바람 한 점도 없소. 소리 하나도 없소. 발자국 밑에서 오는 마른 풀과 모래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뿐이오. 나는 허리를 지평선에 걸었소. 그 신비한 광선은 내 가슴으로부터 우에만을 비추고 있소. 문득 나는 해를 따라가는 별 두 개를 보았소. 하나는 앞을 서고 하나는 뒤를 섰소. 앞에 별은 좀 크고 뒤에 별은 좀 작소. 이런 별들은 산 많은 나라. 다시 말하면 서쪽 지평선을 보기 어려운 나라에서만 생장한 나로서는 보지 못하던 별이오. 나는 그 별의 이름을 모르오. 두 별이오. 해가 지평선에서 뚝 떨어지자 대기의 자줄빛은 남빛으로 변하였소. 오직 해가 금시 들어간 자리에만 주홍빛의 여광이 있을 뿐이오. 내 눈앞에서는 남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하였소. 앞에 보이는 많이 유난히 빛나오. 또 한때 이름 모를 새들이 수면을 스치며 날 젊은 것을 놀라는 듯이 어지러이 날아 지나가오. 그들은 소리도 아니하오. 날개 치는 소리도 아니 들리오. 그것들은 사막의 황혼의 헛개비인 것 같소. 나는 자꾸 걷소. 해를 따르던 나는 두 별을 따라서 자꾸 걷소. 별들은 진해를 따라서 바삐 걷는 것도 같고 헤매는 나를 어떤 나라로 끄는 것도 같소. 아니 두 별 중에 앞선 별이 한 번 반짝하고는 채우로 한 번 반짝하고는 지평선 밑에 숨어버리고 마오. 뒤에 남은 애별의 애로움이요. 나는 울고 싶었소. 그러나 나는 하나만 남은 작은 별 애로운 작은 별을 따라서 더 빨리 걸음을 걸었소. 그 한 별마저 넘어가 버리면 나는 어찌하오. 내가 웬일이요. 나는 시인도 아니요. 예술가도 아니요. 나는 정으로 행동한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요. 그러나 형 이때 미친 것이 아니요. 내 가슴에는 무엇인지 모를 것을 따를 요새말로 이른바 동경으로 찾소. 아 저 작은 별 그것은 지평선에 닿았소. 아 저 작은 별 저것마저 넘어가면 나는 어찌하나 이제는 어둡소. 광야의 황혼은 명색뿐이요. 순식간이요. 해지자 신비하다고 할만한 극히 짧은 동안의 아름다운 황혼을 조금 보이고는 곧 칠과 같은 암흑이요. 호수의 물만이 어디서 은빛을 받았는지 뿌옥해 뿌옥해 나만이 유일한 존재다. 나만이 유일한 빛이다. 하는 듯이 이제는 수은빛이 아니라 남빛을 바라고 있을 뿐이요. 나는 그중 빛을 많이 받은 그중 환해 보이는 호수면을 찾아 두루번거리며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헤매었어. 그러나 내가 좀 더 맑은 호수면을 찾는 동안에 이 광야의 어둠은 더욱더욱 짙어지요. 나는 어떤 조그만 호숫가에 펄썩 앉았소. 내 앞에는 짙은 남빛의 수면에 조그만 거울만 한 밝은 데가 있소. 마치 내 눈에서 무슨 빛이 나와서 아마 정임을 그리워하는 빛이 나와서 그 수면에 반사하는 듯이 나는 허겁지겁 그 빤한 수면을 들여다보았소. 혹시나 정임의 모양이 거기 나타나지나 아니할까 하고 세상에는 그러한 기적도 있지 아니한가 하고 물에는 정임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소. 이따금 정임의 눈도 어른거리고 코도 번뜻거리고 입도 번뜻거리는 것 같소. 그러나 수면은 점점 어두워가서 그 환영조차 더욱 희미해지요. 나는 호수면에 빤하던 한 조각조차 캄캄해지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함을 깨달으면서 고개를 들었소. 고개를 들려고 할 때 형이여 이상한 일도 다 했소. 그 수면에 정임의 모양이 얼굴만 아니라 그 몸 온통이 그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도 그 눈과 입까지도 그 얼굴에 흰 것과 입술이 불그레한 것까지도 마치 환한 대낮에 실물을 대한 모양으로 소상하게 나타났소. 정임이 하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물로 뛰어들려 하였소. 그러나 형 그 순간에 정임의 모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소. 나는 이 어둠 속에 어디 정임이가 나를 따라온 것 같이 생각했소. 혹시나 정임이가 죽어서 그 몸은 동경의 대학병원에 벗어 내던지고 혼이 빠져나와서 물에 비쳤던 것이 아닐까. 나는 가슴이 울렁거림을 진정치 못하면서 호숫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둠 속에 정임을 만져보려는 듯이 어두워서 눈에 보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헤매노라면 몸에 부딪히기라도 할 것 같아서 함부로 헤매었소. 그러고는 눈앞에 번뜩거리는 정임의 환영을 팔을 벌려서 안고 소리를 내어서 불렀소. 정임이 정임이 하고 나는 수없이 정임을 부르면서 헤매었소. 그러나 형 이것도 죄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지요. 그러길래 광야에 아주 어둠이 덮이고 새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나고는 영 정임의 헛 그림자조차 아니 보이지요. 나는 죄를 피해서 정임을 떠나서 멀리 온 것이니 정임의 헛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옳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서 정임을 생각만 하는 것이야 무슨 죄 될 것이 있을까요? 내가 정임을 말리나 떠나서 이렇게 헛 그림자나 그리며 그리워 하는 것이야 무슨 죄가 될까요? 설사 죄가 되기로서니 낸들 이것까지야 어찌하오? 내가 내 혼을 죽여버리기 전해야 내 힘으로 어찌하오? 설사 죄가 되어서 내가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앙불 속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로서니 그것을 어찌하오? 형 이것 이것도 말아야 옳은가요? 정임의 헛 그림자까지도 끊어버려야 옳은가요? 이때요 바로 이때요 내 앞 수십보나 될까 캄캄한 밤이라 뭔지 가까운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하는 곳에 난데없는 등불 하나가 나서오 나는 깜짝 놀라서 우뚝 섰소 이 모아지경 이 밤중에 갑자기 보이는 등불 그것은 마치 이 세상 같지 아니하였소 저 등불이 어떤 등불일까 그 등불이 몇 걸음 가까이 오니 그 등불 뒤에 사람의 다리가 보이요 누구요 누구요 하는 것은 귀에 익은 조선 말이요 어떻게 이 몽고의 광야에서 조선 말을 들을까 하고 나는 등불을 처음 볼 때보다 더욱 놀랐소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요 하고 나도 등불을 향하여 마주 걸어갔소 그 사람은 등불을 들어서 내 얼굴을 비춰보더니 당신 조선 사람이요 하고 묻소 네 나는 조선 사람이요 당신도 음성을 들으니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광야에 아닌 밤중에 여기 계시단 말이요 하고 나는 놀라는 표정 그대로 대답하였소 나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오는 것도 있을 일이지만 당신이야말로 이 아닌 밤중에 이 무인 지경에 하고 육혈포를 집어넣고 손을 내밀어서 내게 악수를 구하오 나는 반갑게 그의 손을 잡았소 그러나 나는 죽을 지경에 어떻게 오셨단 말이요 하고 그가 내가 무슨 악의를 가진 흉한이 아닌 를 알고 손에 빼어들었던 육혈포로 시기를 잠깐이라도 노린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것이요 그도 내 이름도 묻지 아니하고 또 나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고 나는 그에게 끌려서 그가 인도하는 곳으로 갔소 그 곳이란 것은 아까 등불이 처음 나타났던 곳인 듯한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란 것은 어떤 부인이 있는 것이요 남자는 아라사식 양복을 입었으나 부인은 중국 옷 비슷한 옷을 입었소 남자는 나를 끌어서 그 부인에게 인사하게 하고 이는 내 아내요 하고 또 그 아내라는 부인에게는 이는 조선양반이요 성함이 류시죠 하고 그는 나를 바라보 나는 채석입니다 하고 바로 대답하였소 채석씨 하고 그 남자는 소개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오 네 채석입니다 아 그런데 남선생도 돌아가신지가 벌써 몇 해인가 하고 감개무량한 듯이 그 아내를 돌아보 15년이지요 하고 곁에 섰던 부인이 말하오 벌써 15년인가 하고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정임이 잘 자랍니까 벌써 20이 넘었지 하고 또 부인을 돌아보 23살이지 하고 부인이 확실치 아니한 듯이 대답하오 네 23살입니다 지금 동경에 있습니다 병이 나서 입원한 것을 보고 왔는데 하고 나는 번개같이 정임의 병실과 정임의 호텔 장면 등을 생각하고 가슴이 설렘을 깨달았소 의회인 곳에서 의회인 사람들 만나서 정임의 말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소 무슨 병입니까 정임이가 본래 몸이 약해서 하고 부인이 직접 내게 묻소 네 몸이 좀 약합니다 병이 좀 나은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마는 염려가 됩니다 하고 나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동경이 있는 방향으로 돌렸소 마치 고개를 동으로 돌리면 정임이가 보이기나 할 것 같이 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나는 아직 그의 성명도 모르는 남자는 그의 아내를 재촉하더니 우리가 조선 통포를 만난 것이 십여 년 만이요 그런데 제 선생 이것을 좀 보시고 가시지요 하고 그는 빙글에 웃으면서 나를 서너 걸음 끌고 가오 거기는 조그마한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석자 높이나 되는 목패를 세웠는데 그 목패에는 두별무덤 이라는 넉자를 썼소 나는 이상한 눈으로 그 무덤과 목패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이게 무슨 무덤인지 아십니까 하고 유쾌하게 묻소 두별무덤 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하고 나도 그의 유쾌한 표정에 전염이 되어서 웃고 물었소 이것은 우리 둘의 무덤이에다 하고 그는 아내의 어깨를 치며 유쾌하게 웃었소 부인은 부끄러운 듯이 웃고 고개를 숙이오 도무지 모두 꿈같고 환영 갔소 자 갑시다 자세한 말은 우리 집에 가서 합시다 하고 서너 걸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니 거기는 말을 세피 이리나 맨 마차 가 있소 몽고 사람들이 가족을 싣고 수초를 따라 돌아다니는 그러한 마차요 사짜리로 홍해영의 지붕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앉게 되었소 그의 부인과 나와는 이 지붕 속에 들어앉고 그는 손수 어자대 앉아서 입으로 쭈쭈쭈쭈 하고 말을 모 등불도 꺼버리고 캄캄한 속으로 달리오 불이 있으면 군대에서 의심을 하지요 도적놈이 엿보지요 게다가 불이 있으면 돌이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요 쭈쭈쭈쭈 하는 소리가 들리요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또 이 부인은 무슨 사람인가 하고 나는 어두운 속에서 혼자 생각하였소 다만 잠시 본 인상으로 보아서 그들은 행복된 부부인 것 같았소 그들이 무엇하러 이 아닌 밤중에 광야에 나왔던가 또 그 이상야릇한 두별 무덤이란 무엇인가 나는 불현듯 집을 생각하였소 내 아내와 어린 것들을 생각하였소 가정과 사회에서 쫓겨난 내가 아니오 쫓겨난 자의 생각은 언제나 슬픔뿐이었소 난 내 아내를 원망치 아니하오 그는 결코 악한 여자가 아니오 다만 보통 여자요 그는 질투 때문에 이성의 힘을 잃은 것이오 여자가 질투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것이 천직이 아닐까요 그가 나를 사랑하길래 나를 위해서 질투를 가지는 것이 아니오 설사 질투가 그로하여금 칼을 들어 내 가슴을 찌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감을 것이오 사랑하는 자는 질투한다고 하오 질투를 누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질투에 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덜크럭 덜크럭 하고 차박희가 철로길을 넘어가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마차는 섰소 앞에 빨갛게 불이 비치오 자 자 이게 우리 우리집이오 하고 그가 마차에서 뛰어내리는 양이 보이오 내려보니까 달이 올라오 굉장히 큰 달이 붉은 달이 지평선으로부터 넘석하고 올라오 달빛이 달빛의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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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보면 네모나게 담 담위라기보다는 성을 둘러싸운 달 뜨는 곳으로 열린 대문을 들어서서 넓은 마당에 내린 것을 발견하였소 아버지 엄마 하고 아이들이 뛰어나오 말만큼이나 큰 개가 네놈이나 꼬리를 치고 나오 그놈들이 주인집 마차 소리를 알아듣고 짓지 아니한 모양이오 그 나이는 계집애로 연아문살 작은 아이는 사내로 육칠세 모두 중국옷을 입었소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소 방은 아라사식 절반 중국식 절반으로 세간이 놓여있고 벽에는 조선 지도와 단군의 초상이 걸려있소 그들 부처는 지도와 단군 초상 앞에 허리를 굽혀 배래하오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하였소 그는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오 우리는 자식들을 이 홍안녀 가까운 무변 광야에서 기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지요 조선 사람들은 하도 마음이 작아서 걱정이니 이런 호우탕탕한 넓은 벌판에서 길러나면 마음이 좀 커질까 하지요 또 홍안녀 밑에서 지나 중원을 통일한 제왕이 많이 났으니 혹시나 그 정기가 남아있을까 하지요 우리 부처의 자손이 몇 대를 두고 퍼지는 동안에는 행여나 마음 큰 인물이 하나둘 날른지 알겠어요 하하하하 하고 그는 제 말을 제가 비웃는 듯이 한바탕 웃고 나서 그러나 이건 내 진정의 애다 우리도 이렇게 고국을 떠나있지만은 그래도 고국 소식이 궁금해서 신문 하나는 늘 보지요 하지만 어디 시원한 소식이 있어요 그저 조리복손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면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눈꽃만한 야심을 가지고 서푸넛지 안되는 이상을 가지고 찍고 까불고 싸우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니 이거 어디 살 수가 있나 그래서 나는 마음 큰 자손을 낳아서 길러볼까 하고 이를테면 새 민족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둘째 단군 둘째 아브라함이나 하나 낳아볼까 하고 하하하하 하고 유쾌하게 그러나 비통하게 웃소 나는 저녁을 굶어서 배가 고프고 밤길을 걸어서 몸이 고난 것도 있고 그의 말을 들었소 부인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호떡을 큰 뚝배기에 담고 김치를 작은 뚝배기에 담고 또 돼지고기 삶은 것을 한 접시 담아다가 탁자 위에 뒀소 건넌방이라고 할 만한 방에서 젖먹이 우는 소리가 들리오 부인은 30이나 되었을까 남편은 30대 되었을 듯한 키가 훌쩍 크고 눈과 코가 크고 손도 큰 건장한 대장부여 음성이 부드러운 것이 체격에 어울리지 아니하나 그것이 아마 그의 정신생활이 높은 표겠지요 신문에서 최선생이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었다는 말도 보았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다 최선생에게 대한 중상인 줄을 짐작하였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구나 그것이 다 중상인 줄을 알지요 하고 그는 확신 있는 어조로 말하오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말이 없었소 아 뭐 고맙다고 하실 것도 없지요 하고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참이나 생각을 하더니 우선 껄껄 한바탕 웃고 나서 내가 최선생이 당하신 경우와 꼭 같은 경우를 당하였거든요 이를테면 과부 서름은 동무 과부가 안다는 것이지요 하고 그는 자기의 내력을 말하기 시작하오 내 집은 본래 서울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선친께서 시국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당신 삼형제의 가족을 끌고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간도에를 건너오셨지요 간도에 맨 먼저 무슨 무슨 학교를 세운 이가 내 선친이지요 여기까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소 그는 알씨라고 간도 개척자요 간도의 조선인 문화를 세운 이로 유명한 이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오 나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물어볼 것도 없이 알았소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세요 하고 나는 감탄하였소 네 내 선친을 혹 아실런지요 선친의 말씀이 노 그러신단 말씀이예요 조선 사람은 속이 좁아서 못 쓴다고 정감록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조선은 산이 많고 들이 좁아서 사람의 마음이 작아서 큰일 하기가 어렵고 큰 사람이 나기가 어렵다고 웬만치 큰 사람이 나면 서로 시기에서 큰일 할 새가 없이 한다고 그렇게 정감록에도 있다더군요 그래서 선친께서 자손에게나 희망을 붙이고 간도로 오신 모양이지요 거기서 자라났다는 것이 내 꼴입니다마는 하하하 내가 자라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K여학교에 교사를 했을 때 일입니다 지금 내 아내는 그때 학생으로 있었고 그러자 내 아버지께서 재산이 다 없어져서 학교를 독담하실 수가 없고 또 얼마 안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보니 학교에는 세력 다툼이 생겨서 아버지의 후계자로 추정되는 나를 배척하게 되었단 말씀이오 거기서 나를 배척하는 자료를 삼은 것이 나와 지금 내 아내가 된 학생의 관계라는 것인데 이것은 천연 묵은지설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 나도 총각이요 그는 천연이니까 혼인을 하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은 그것이 사제의 관계라면 중대의 문제거든 그래서 나는 단연히 사직을 하고 내가 사직한 것은 제 죄를 승인한 것이라 하여서 그 학생 지금 나 아내도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오 그러고 보니 그 여자의 아버지 내 장인이지요 그 여자의 아버지는 나를 죽일론 같이 원망을 하고 그 딸을 죽일론이라고 감금을 하고 어째스나 조그만 간도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단 말이오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지금 내 아내인 그 딸의 자백이오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오 그 사람한테 아니면 시집을 안 가오 하고 뻗댔단 말이오 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가 할 때 의분심이 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와 혼인하리라고 결심을 하였소 나는 마침내 정식으로 K장로라는 내 장인에게 청혼을 하였으나 단박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지요 K장로는 그 딸을 간도에 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서울로 보내기로 하였단 말을 들었소 그래서 나는 최후의 결심으로 그 여자, 지금 내 아내 된 사람을 데리고 간도에서 도망하였소 하하하하 밤중에 단 둘이서